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옥각반 율쌤입니다 오랜만에 독해 강의로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해서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와디가만 조금 더 하셔바라오니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령의 혁라인 오늘의 주대는 지 위헙도억 마이죠 자 지 단지 뭐뭐만 그렇죠 위 뭐뭐때문에 헙도억 외우다 바이는 여러분 뭐 공부했던 내용도 되고 그냥 뭐 학습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헙도억 바이 그냥 뭐 내용을 외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내용을 외웠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자 주엔 개장 자 주엔은 여러분 이야기고 개는 이야기를 하다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꼭 있어야 돼요 스토리를 말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개 라는 동사입니다 장은 뭐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따로따로 보시면 절대 안되고요 주엔 개장은 이야기는 다음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정 못 런 비 링 팝 남의 거 못 아잉 링의 아잉 머잉 옆무 정 어디 안에서? 못 하나의 런 비 이거는 부대죠 런 비 링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부대에서 한 프랑스 부대 안에서 남의 그 해에 거 있었어요 무엇이? 못 아잉 링 한 명의 링은 여러분 보통 병사를 의미합니다 한 명의 남자 병사가 그의 아잉 영국 사람인 남자 병사가 뭐이 막 옆무 입대를 했대요 아잉 다 컴 타오 디엉 팝 남 그는요 컴 뭐뭐 람 하면 여러분 뭐요 그닥 뭐뭐 하지 않다 라는 뜻이죠 그는 컴 타오 타오는 여러분 능숙한 그러니까 그닥 능숙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디엉 팝 불어를 그닥 능숙하지 않게 했죠 그닥 못했어요 뭐 더우면 어느 날 엄 라이 다 런 김 자 런 비 나이 엄 라이 다 대령이 여러분 꼭 엄을 쓴다는 게 꼭 할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상대를 높이면 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령이 런 와서 검사를 하러 옵니다 런 비 나이 부대를 검사를 하러 와요 런 비 나이 부대에 검사를 하러 와요 런 비 나이 부대 지휘관은 런 비 부대 지휘관은 매우 너랑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서 두렵다 걱정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서 서 뭐뭐뭐 하면 모모가 두려움 모모가 걱정되는 이런 뜻이에요 뭘 걱정했냐면 능을 런 그 병사가 컴 모모룩 모모 할 수 없었다 짤 런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까 꼬허이 꼬허이 문장 질문들을 누구의 엄 라이 다 대령의 질문들의 대답을 못할까 봐 걱정을 했어요 앵의 그는요 잔 이릅니다 그 사람한테 미리 말을 해놔요 응을 런 병사에게 먼저 타일러 놓습니다 드 즉 런 라이 드 A 런 비 하면 뭐 여러분 A부터 B까지죠 드 즉 런 라이 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터 지금까지 넣어 만약에 리귐 자 런 비 부대를 그렇게 검사를 하러 오면 그러면 1라이 다 대령이 지 단지 오직 너의 말을 합니다 로움 바까웅 채 brushes. 낸바까웅 세 문장 딱 맞게 말을 합니다 저 또 순서는 느 daar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전부터 지금까지 대령은 단지 세 개의 질문만을 딱 하는데 항상 순서는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결국은 아까 전에 했던 입대랑 똑같은 얘기죠 입대한 지 몇 년 되었니? 아잉하이 즉시인 스쿠에 즉시인은 여러분 지키다 스쿠에 건강 즉시인 스쿠에 건강을 지키다 하이는 뭐뭐 해라 라는 뜻이죠 건강 지켜 건강 유의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요 만약에 나 이따 대령이 물어보면 그러면 그 그냥 런 런 차례대로 자 너의 대답을 하렴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트어라이다 내 대령님 하고 상대를 굉장히 높일 때 우리가 트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대령님 하이무야 스무살입니다 트어라이다 대령님 싸우 당하 6개월 되었습니다 트어라이다 대령님 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 병사는 막 헙투어 외웁니다 무엇을 까꼬짜러이 까꼬짜러이가 대답이죠 대답들을 외워요 그리고 컵모모르 하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럴랑 걱정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대령 그런데 홈의 그날 뚜에이닝비한 뭐 여러분 비록 에이하지만 삐하다 비록 월라 여전히 뭐뭐이다 능꼬허이구 옛 질문들이었지만 여전히 옹라이다 대령은 라이 또 어떻게 해요 허이 대어제트카 다른 질서에 따라서 묻습니다 질서를 그 순서를 다르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국노이 chuyện nuestros 상황을 이야기하며 하지만 이대로 얘기하면 대화 라고 얘기합니다 이소 사이에 대화입니다 입대한 지 몇 년 됐어요? 대령님 20년 됐습니다 너 몇 살이야? 대령님 6개월입니다 듣죠?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이 대령은 매우 뜨거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허에 묻습니다 너는 생각하니? 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그냥 강조죠 그런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순서대로 말하다 보니까 완전 꼬인 그런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북부 발음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네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담부 발음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ỉ vì học thuộc bài chuyện kể rằng trong một đơn vị lính Pháp năm ấy có một anh lính người Anh mới nhập ngủ anh ta không thảo tiếng Pháp lắm một hôm ông đại tả đến kiểm tra đơn vị này người chỉ huy đơn vị rất lo lắng vì sợ người lính không trả lời được các câu hỏi của ông đại tả anh ấy dặn người lính từ trước đến nay nếu đi kiểm tra đơn vị thì đại tả chỉ nói đúng 3 câu trực tượng như sau anh bao nhiêu tuổi anh nhào lính vượt mấy năm rồi anh ấy giữ gìn sức khỏe như vậy nếu đại tả hỏi thì cứ lần lượt trả lời thưa đại tả 20 ạ thưa đại tả 6 tháng ạ thưa đại tả vâng ạ anh lính mới học thuộc các câu trả lời và không lo lắng nữa thế nhưng hôm ấy tuy vẫn là những câu hỏi cũ nhưng ông đại tả lại hỏi theo trực tượng khác và sau đây là cuộc nói chuyện giữa 2 người anh vào lính được mấy năm rồi thưa đại tả 20 ạ anh bao nhiêu tuổi thưa đại tả 6 tháng ạ nghe thấy đây ông đại tả tức giận lắm hỏi anh nghĩ tối điện đấy ạ thưa đại tả vâng ạ thưa đại tả thưa đại tả anh có thể hỏ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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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ào tả anh có thể qui ạ thưa đại tả hỏi anh anh ghi anh hỏi anh you hỏ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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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